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국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농민들과 삭발식에 나서며 정부를 압박했는데 국민의힘은 자극적 선동으로 국민 감정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역근 기자입니다. 쌀 생산이 수요에 비해 많거나 쌀값이 떨어졌을 때 정부가 의무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의 양국관리법 개정안. 지난달 23일 국회 문턱을 넘었지만 이르면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첫 거부권 행사 법안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2016년 박근혜 정부 이후 7년 만입니다. 양국관리법 처리를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은 삭발 투쟁까지 감행하며 반발에 나섰습니다. 양국관리법 즉각 공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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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주 한덕수 군무총리가 대국민 담화를 통해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걸 두고도 탄핵 사유라며 격앙된 반응을 내놨습니다. 이게 우리 대한민국 정부의 총리가 내는 담화인가 아니면 우리 동네 속된 말로 양아치가 발표하는 내용인가 심히 실망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양국관리법에 대해 농촌을 망가뜨리는 악법 중의 악법이라며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화살을 돌렸습니다. 양국관리법 개정안이 이재명 대표 1억 민생법안이기 때문에 통과시키겠다는 것은 민주당의 목례에 불과합니다. 양국법을 두고 여야가 벼랑 끝 대치를 이어가는 가운데 민주당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대통령 씨를 항의 방문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이혁근입니다. 2배급 6위 6위 4위 9위 7위 9위 8위